삼성전자의 신작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1일 언팩 행사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차세 제품을 그때 공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종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8월 초에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언팩 행사를 개최를 하고요. 차세대 폴더블폰 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삼성전자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외신에서 이를 다루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노출했던 여러 가지 예고 등을 종합할 때 언팩을 8월 11일에 열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보통 언팩을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열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개최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언팩에서 공개할 제품을 보니까 폴더블폰 신제품이죠.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 이런 거를 비롯해서 스마트워치 신제품인 갤럭시 워치4, 또 무선 이어폰 신제품인 갤럭시 버즈2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아무래도 신규 폴더블폰인데요. 갤럭시 폴드3는 당초 예상대로 최상급 스펙을 갖추면서도 S펜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단점으로 지적됐던 화면 내구성도 크게 높였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갤럭시 폴드3 역시도 화면 내구성을 한층 높이면서도 외부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좀 더 키워서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을 것이라는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제 신제품이 이렇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폴더블폰이 가격대가 한 200만 원 넘죠. 그쵸? 거기에서 지금 좀 가격을 좀 떨어뜨린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폴드븐폰이 좀 대중화가 되려나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언팩 행사 그러니까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보통 전문가들이나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스펙에 좀 추첨을 맞추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언팩을 두고서는 스펙보다는 오히려 가격에 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겔폴드3의 예상 출시 가격이 199만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자기였던 겔폴드2 가격이 239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원가량 출시 가격이 낮아진 겁니다. 이게 스펙이 오히려 높아지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겔플립3 역시도 전자기 165만 원에 달했거든요. 하지만 이보다 40만 원 낮은 128만 원대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많은 소비자들이 손을 뻗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신제품 폴더블폰의 출고 가격을 크게 낮춰서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좀 이루겠다는 저의약을 세웠는데요. 기존 삼성 폴더블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격이 200만 원 중반에 달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100만 원 후반 또 100만 원대 초중반 정도로 가격을 내리면 더 많은 소비자가 폴더블폰을 사게 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단가 역시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최근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따라서 기존에 LG폰을 쓰던 사용자를 흡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LG폰 사용자 중에 일부가 아무래도 경쟁사인 아이폰으로 갈 텐데 거기에서 최대한 아이폰으로 가는 걸 막고 폴더블폰을 끌어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저의약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올 하반기부터 중국 업체들이 줄줄이 폴더블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가격이 삼성전자 기존 제품보다 많게는 한 80만 원에서 적게는 50만 원까지 저렴하거든요.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가격을 낮춰서 신제품의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격을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크게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도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오늘도 1%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폴더블폰 시장 확대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2분기에 1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시장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주가가 지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 규모를 꾸준히 늘리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 7만 9천 원 선이 깨졌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두 달 만에 이게 깨진 건데요. 현재도 전 거래를 대비해서 1.13% 떨어진 7만 8천 9백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만 전자 간다 했는데 7만 전자로 회개를 했고 꾸준히 왜 웃으시는지. 지역이 나왔어요. 그렇죠. 연초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10만 전자 얘기를 저희가 정말 지급도록 했는데. 신규의 직원들 안에서 얘기에 나왔던. 그렇죠. 직원들은 11만 전자까지 간다 했었는데 이게 지금 7만 전자로 다시 돌아갔고 또 계속 7만 전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이 좀 늘어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업계에서는 하반기 신규 폴더블폰 그리고 5G 시장 확대로 인해서 스마트폰 사업 실정 개선은 뚜렷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도체다. 이 얘기인데요.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분에서 악재가 실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 둔화 그리고 공급 과잉, 전망 이런 것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생각보다 좀 조기에 종료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최근 인텔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파운드로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악재가 겹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비배모리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 목표를 내걸었는데 여기에 인텔이 파운드리 3위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때문에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준 모습입니다. 김경민 한화금융투자연구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김 연구원은 우선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다 잘하고 있다. 전 사업이 고른 실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했습니다. 다만 박스권에 갇힌 게 반도체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힌 주가가 유의미하게 상승을 하려면 결국에는 반도체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도 메모리가 아니라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뭔가 미국 펜립스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던가. 아니면 대형 M&A 추진이 되던가. 이런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스마트폰보다는 핵심 사업인 반도체 사업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니까요. 투자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